하아... 꽃 예쁘다. 무슨 꽃이야 이거? 인사야. 어디서 많이 본 꽃인데? 작은 국화잖아. 네가 좋아하던 거. 정말? 엄마가 얼마 전에 너 납골땅에도 가져갔는데. 내 납골던? 민서야. 그게 아니고. 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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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꽃 예쁘다. 집에다 놓으려고? 네. 아, 언니 말 좀 편하게 하자 우리. 내가 말 놓을까? 언제는 올렸어요? 나 빠른 7.3이라고 했잖아. 언니라고는 할게, 응? 그래, 알았어. 아, 거봐. 얼마나 편하고 좋아. 아, 꽃 예쁘다. 아, 언니. 오 회장하고 양쌤한테 사과 받았어? 사과는 무슨. 인과응보는 이럴 때 쓰는 말이지. 오 회장하고 양쌤 협박 편지 받았대요. 협박 편지? 이게 이거. 이 자식은 뇌물을 먹고 판결을 내리는 더러운 판사다. 분해서 당장 찢어버리려다가 내가 가져왔어요. 이거 지문 채취하고 DNA도 뽑아서 범인이 누군지 당장 알아내세요. 아, 우리 소장님도 비슷한 거 받은 것 같은데. 야, 야, 야. 발정난 새끼. 네가 문 선생한테 욕종을 풀고 있는 거 다 안다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회장님 아드님 뭐 뇌물 받고 판결해요? 아니잖아요. 아니죠. 진짜?